안녕하세요. 정부지원금 챙기기의 강나학원 노무사입니다. 우리는 각종 정부지원금의 여러 종류들을 그 내용별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관련된 실무적인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은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도 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금과 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지원금 같은 것들은 시행일 이전 3개월의 평균적인 근로자 수보다 시행 이후에 3개월간 1개월 이상 한 명이라도 근로자가 증가, 추가된 것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제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한 가지 논점이 되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그러면 제도 도입 이전 3개월간의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고 또 반대로 제도 도입 이후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는 기간 중에 상시 근로자 수를 또 어떻게 산정해야 한 명 늘어난 것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지원금을 줄 것인지 아니면 말 건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고민에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판단 지침, 기준들이 상세하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조기 단축 시행 같은 경우는 법정 발효일 예를 들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자 시행이 됐었고요. 주 52시간 단축을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50인 이상 사업장들은 2020년 반대로 그 다음 단계로 50인 미만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 2021년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는데 그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조기에 도입했을 때 조기에 도입했을 때는 그 지원금 제도가 100만 원으로 80만 원보다 더 많이 준다는 내용인 거죠. 하여튼 시행일까지 걸쳐서 매달 100만 원씩 1인당 지원해 주는 것이니 상당히 크죠. 기타 노사관 협약이니 등등의 것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판단 포인트는 화면에 4번에 보시면 조기 단축을 시행하는 시점 이전 3개월의 평균 근로시간이 이후 3개월간의 평균 근로시간보다 줄어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에 비례한 산정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여기서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단축됐다. 3개월간 평균이 근로시간이 단축됐다. 이런 단축의 기준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연인원수를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산정을 합니다. 1개월 동안 총 사용한 연인원수를 가동일수니까 대체로 한 24 정도를 나눴을 때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이다 이런 판단이 나오겠지요. 그거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했다 안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주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이 가장 관심이 많다고 그랬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우리가 2021년도 7월 1일 이후부터는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 지켜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 근로시간 단축일을 기준으로 시행했던 그 이전의 3개월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도입 이후의 3개월간의 평균적인 근로자 수를 비교해서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지원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산정 방식을 거기에 한번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당 단축된 근로시간의 합계가 15시간당 1명이라고 치면 피보험자 수가 20.22명이고 단축시간이 4.5라고 했을 때 이것을 곱한 시간이 92시간 정도가 되는 거고요. 15시간당 1명씩으로 했을 때 7명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7명에 대한 지원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기타 이제 그 단축 후 임금 보전 금액 같은 경우에 대한 지원금도 나오는데 단축 후 급여해서 단축 전 급여를 차액을 시간당 비례해서 빼준 만큼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정부 지원금 챙기기의 강락원 노무사입니다. Vulner boîte장은 3명 translated by M25 압 Herman